이창민의 왼쪽으로 열어줍니다. 이창민의 왼쪽으로 열어줍니다. 이창민의 왼쪽으로 열어줍니다. 오른발 슛! 오른발로 니어 퍼스트 쪽으로 한 번 노려봤는데요 쭉 감아줍니다! 오! 들어왔어요! 지금은 바로 슈팅을 한 번 시도해봤는데요 동문 여러분들도 손에 많이 이 문장에서 들고 계십니다 오른발 슛! 토스트바 살짝 넘어갑니다 패스, 신일수, 오른발 슛! 골프파 맞고 나옵니다 다시 골프파 골프파에 나갑니다 아, 들어갔어요! 아! 슛! 들어갑니다 신일수의 추가 골 다시 2대1로 앞서기 시작 잘 돌아섰습니다 전지 패스! 지연나 슛! 오! 막았어요! 막았어요! 방앗은 로스키이 문제였는데요 자, 크로스 감겨 들어갑니다 파이팅! 들어갑니다 아, 지금은 퍼져됐어요 연결되면 삼정빈 앞으로 패스 연결 잘 돌아섰어요 슛!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 자, 게임에 녹는거죠 2구 들어갔는데요 어, 드래핑을 연결 드래핑 좋아요 한 번 졌고요 기민 때리네요 오른발 턴 슛! 어허 그럼 펜스 바라네 네 자, 슛! 오른발 턴 슛! 어어 쇠기파받고 들어갑니다! 쇠기골 터지리는 부경! 부경에... 크로스! 반대쪽으로 이청민 박진대계 오른쪽 퇴색을 줬습니다! 오른발 슛! 들어갑니다! 경기충전